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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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로 주셔야 돼 저리 가죠 안 돼 가나고 저기 들어가죠 짬뽕은 안 먹을 거에요 짬뽕 여기 따뜻해 아니야 이거 따뜻해 아니야 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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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는 많이 맵다 엄마 아빠 이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여기 있는게 여기 있는게 젤레 짬뽕 네 감사합니다 텍스 뭐가해 엄마 자기 떵주겨라 일로 먹어 잘 먹겠습니다 두근임 끝까지 읽어야 돼 몇 1군데 아마 라면한다고 엄마가 말 한책 틀리고 계세요 그래도 책을 초중 교양서를 읽어서 그렇게 하는거지 초중 교양서에도 나라 참 많아요 그래 이거 뭐 역사나 이런거 알 수 있는 그런거면 좋지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게 좋은거야 후추 줘봐 엄마 아니 지금 읽을게 후추 후추 매일매일 후추 조금만 뿌려야지 후추 조금만 후추야 저 까먹으러 먹어 됐어? 응 조금만 아따 맛있겠다 먹어 안 뜨거워 잘 먹어 맛있어 응 시우도 진짜 맛있어 고구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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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겁다 뜨겁다 밥 저녁 밥 간편 밥 간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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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거 먹으면 맵다 아빠랑 이 집 잘났더라 세번째 김치 뜨거워? 네 아니 이제 생각해봐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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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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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지 아깝다 공무원